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은 출산을 결심한 기혼 가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바꿔서 2 30대 미혼 여성들의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핵심일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전윤정 입법 조사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20, 30대 여성들의 혼인과 출산 경향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20, 30대 여성들의 비혼율의 증가와 경제활동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당연히 함께 떨어졌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비혼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대부분 혼인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배우 출산율이라고 혼인관계에서의 출산율이 과거에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 이후로 1점대로 떨어지면서 결혼관계에서도 비출산 선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율은 최근 10년 동안 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지연과 출산지연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가령 2002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29.8세, 여자는 27세였는데요. 2022년에는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나 높아졌습니다. 출산연령도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자녀 출산연령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33.4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인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자녀수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호는 물론 결혼한 후에도 비출산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들이 혼인, 출산율을 줄이기로 한 이유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요인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혼인율의 감소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혼인을 통한 가족 구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혼인의 동거나 계약 관계, 또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관계의 가족 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비혼율의 증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요인은 비혼 선택, 비출산 선택이 많아지면서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 내에서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과 중소기업, 명세기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 간의 차이와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격차도 심해지고 있네요. 보고서에서 여성의 고용 문제와 혼인 출산율 관계에 특히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20, 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남성들과 비교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남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자는 연령에 따라 M커브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남자는 뒤집은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25세, 29세, 30세, 34세까지 각각 77%, 72%로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다가 35세 이후에는 62%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40세 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나는데요. 반면 남성의 경우 25, 29세에서는 여성보다 고용률이 좀 높게 나타나지만 30세 이후는 90%까지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고 또한 전체 인근 근로자에서 정규대 비정규직 규모에서 남자는 정규대 비정규직 비율이 7대 3, 여자는 5.5대 4.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시간제나 한시적, 비전형 등 비정규직 비율이 남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녀 인근 격차도 30%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평균 임금을 보면 남자는 412만 원, 여자는 26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노동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같은 여성들의 고용 문제와 떨어지는 혼인 출산율 사이의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의미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출산 결정은 주어진 소득 및 자산 여건 하에서 자녀에 함께 필요한 식비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기회비용과 함께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간접 비용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실업률이 높거나 그러면 혼인 출산이 지연되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서는 정규직보다 임시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고 임시직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시직 규모가 좀 크고 중소규모 기업과 특정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 낮은 임금 수준이 혼인 출산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자녀 유무에 따른 고용률의 격차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이 미쳤습니까? 여성의 첫 출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출산 전 해에 비해 다음 해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45%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고용 지표에서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또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의 고용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고용 유무가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둘째 자녀의 출산이라든가 자녀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변인이 됩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자녀와 고용률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혼 여성에 맞춘 정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1차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 30대 여성들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직종불 현상과 고용과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 해소 등 20, 30대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성평등하게 격차가 없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제도도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여성 중심의 제도 사용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동일,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인금 원칙의 실현이 필요하고요. 성별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20, 30대 여성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보건복지라든가 서비스 사무식장에 종사하는 규모가 많아 차별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기업,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육아휴직 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있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 30대 여성의 기업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은 저출생 대책이 좀 효과가 떨어졌던 게 단계 처방이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청년 여성들의 가장 깊은 고민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